노년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예전에는 나이 먹으면 노년의 경륜과 지혜가 필요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타자만 치면 얻고자 하는 지식과 지혜를 모두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뒷방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재발견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좋은 환경이 그냥 만들어진 줄 알지만 우리 노년 선배님들과 또 저희 베이비 붐 세대들이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죠. 부의 불균형 문제는 있지만 경제면 경제, 국방이면 국방, 영어나 K-POP,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두 국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버 세대들은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저녁 노을이 떠오르는 아침 하늘보다 더 아름답고 봄꽃보다 가을 단풍이 더 아름답듯이 우리 노년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우리 노년의 삶은 아름답고 맛깔스럽게 익어가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세대는 하나같이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성공했던지 아니면 실패했던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두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우리들의 삶을 이해해 주지 못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아주면 되죠. 서로 존중하면서 남은 세월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년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 소중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하죠. 산이 좋으면 산에 올라가 소리도 한번 팍 질러보고 또 물이 좋으면 강가에 가서 낚시도 해보고 책을 좋아한다면 그냥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또 글도 써보고 또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을 한번 즐겨보는 생활을 우리는 충분히 할 자격이 있고 충분히 해도 되는 노년의 삶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년은 모두가 고생을 했고 열심히 노력을 했기에 스스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식들을 아무리 잘 키웠다 하더라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식들보다는 가까이 있는 오히려 나를 알아주는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내 속내를 모두 털어놓고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려하고 화사했던 젊음을 잃었다고 우리가 한탄하지 말고 노년을 아름답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나이가 젊고 생각이 젊을수록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최고라고 여기지만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랄수록 정신적인 삶을 최고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서 물론 육체적으로는 더 노세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지혜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고 갈 수 있나 하는 지혜를 찾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멋진 노후를 살아가면 됩니다. 플라톤은 밝고 행복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나이의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노년을 훨씬 더 행복한 장으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향기가 그윽하기 때문이죠. 런던 대학교 교수 캐서린 아킴은 나이가 들어도 매력이 넘치고 멋쟁이가 되는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마음의 여유는 젊었을 때보다 노년의 삶에서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두 번째는 품격을 지키는 것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사소한 횡단보도 교통질서 같은 것도 잘 지키는 품격을 갖추며 살아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도 음식도 적당히 먹고 몸가짐을 흐트리지 않아야 멋진 매력 있는 노인이 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하루를 만끽하는 것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주어진 삶을 족하게 여기고 즐기면 우리는 훨씬 더 멋있는 노년 신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년은 멋지고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인생 중에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나이기 때문이죠. 담담한 마음으로 삶의 여백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그 자리에 사랑과 너그러움을 채울 수 있어서 좋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먹고 또 있는 대로 입어도 내 몸에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젊어서는 누가 명품 백을 가졌는지 누가 명품 옷을 입었는지 남들을 부러워했지만 요즘은 가지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만 해서 입고 다니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마음도 흔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빈 마음을 여백으로 채우고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죠.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은 멋있기도 하지만 정말 존경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30년은 부모의 뜻에 살았고 또 30년은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은 아름다운 여정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